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슈퍼주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고 음악 틀었으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안되겠군요 그냥 10km 딱 찍고 끝내겠습니다 10km 딱 찍으면 그만할겁니다 이거 이렇게 슈퍼주절로 해보는게 쉽게 깔 수 있는거에요 대단한거지만 제가 기능을 저질때문에 최초 내가 여기서 슈퍼주절로 찍은 차량에 가보니 슈퍼주절로 누르라고 몇몰나 3몰로 2몰로 3몰로 4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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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콘텐츠 없으면 그냥 없으면 그냥 퍼지는 나 간만에 못하고 한동안 다른 촬영하느라고 안했거든요 흐뭇 흐뭇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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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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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이제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금방 가겠.. 금방 가겠구만 이거 이제 어 이거 금방 갑니다 이거 일단 방심하지 않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